유동규 입을 열다 제가 이름을 일찍에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교체가 되고 권력의 끈이 떨어지게 되면 검찰이 그냥 불러가지고 조사 계속하면 사람이 그렇게 다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실직구하는 사람이 참 많아질 거다 부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일찍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아주 큰 뉴스네요 이재명 씨의 아주 접근되는 인물인 김용 씨가 돈을 받았는 그런데 이것이 돈이 이재명 캠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이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웬만큼 검찰이 자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최척근 김용 체포에 묻자 입다던 이재명 차를 타고 떠났다 검찰 민주당사 압수수색 불발 안전사고 고리에서 철수했다 이재명 야인 시절부터 겨설 지켰다 분신 김용의 14년 충성 이재명 최척근 김용 긴급 체포 끈끈한 인연이 담긴 사진 두 장 유동규 변심에 드러난 수상한 돈 대장동 8억 이재명 캠프로 흘러간 정황 이런 내용이 왔는데 조선일보는 일면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불발 문제를 다뤘고 김용이 대장동의 아주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아마 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이었던가 그렇죠 먼저 20억 요구 대장동 8억 대선자금 가능성 유동규 구속만료로 석방 모자를 눌러쓰고 말없이 떠났다 이런 내용이 들렸는데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유동규가 변심했다는 겁니다 불겠죠 안 불 수가 있습니까 정거자료 계속 들이댔렸으니까 유동규 구속만료로 석방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의 추가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고 석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민주당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구속기간 만기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되는 것일 뿐이고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일체 없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이 사건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을 겁니다 유동규 씨가 그냥 불면 다 걸려들지 않겠습니까 불죠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행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한 이후에 올해 4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 교사임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시킨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위례 신도시 사업특혜 비리 의혹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대장동 사건과 재판을 병합하지 않으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기간은 연당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불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10월 19일 날 김용민주연근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의미로 체포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벨토의 중앙일보 보도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유동규 민주당 석방으로 회유 견제했다 1년 넘게 수감 중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입을 열기 시작한 덕분 이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약 한 달 전부터 핵심 진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한 관계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열리된 사안은 처음이다 첫 건이 불면 대부분 다 걸려드는 거죠 유동규 씨가 입을 열게 된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안 갔습니다 입을 열게 된 계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일관되게 정권 교체되고 권력 교체되면 권력 끈이 떨어지면 아웃사이드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멀어져 가면 그럼 불계되어 있다 누가 혼자서 다 덮어쓰고 그냥 감방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첫 건 김용구속 김용씨 같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건 김용민주연근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씨는 절대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한 것은 돈을 받으면 후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좀 간편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간편하게 받는다는 이야기는 돈을 받는 사람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좀 관계가 간단해야 되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돈을 받았네요 그러면 뭐 바로 포착되는 거죠 김용씨가 이런 것을 잘 많이 안 받아본 모양입니다 내가 그냥 혀를 끌끌 찼거든요 아니 돈을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돈을 한 사람한테 받아도 문제가 발생할 건데 돈을 A씨가 B씨한테 주고 B씨가 C씨한테 주고 C씨가 D씨한테까지 주는 그런 식으로 돈을 받으면 그거 어떻게 안 걸려들겠나 이야기죠 문제네요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작년 2월 대선 과정이죠 작년 2월 유동규 씨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이었다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가 꾸려지자 이재명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을 지냈다 아주 척근인 모양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사하는 혐의를 받는 시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무렵이다 작년 5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작년 6월 말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후보자 등록이 있었고 작년 7월 1일에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의 공동기관 기자회견이 있었다 작년 또 2월 달에 받았다는 거네요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20년 1월 김용 부원장이 출판 기념의 축사에서 재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의혹이 불거질 무렵에 척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두 사람이 이제 걸려들면 본인이 공인한 그런 척근들인 셈입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이후에 당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분류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돈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받았는지 이해를 하기 힘드네 돈을 아주 복잡하게 돈을 받았습니다 좀 예리한 논평을 하는 오병상 씨가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유동규의 배신입니다 이재명 의혹 사건을 보면 척근들이 방화백을 구축하는 안전장치가 간혹 드러납니다 척근들이 버틸 경우 이재명까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구조입니다 척근의 충성과 시정만 담보되면 철옹성입니다 이번의 경우도 유동규가 버티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남욱이 만든 현금을 유동규가 받아 김용에게 전달했다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수록 남욱이 주장하더라도 유동규가 방화백을 자임하면 김용이나 이재명까지 불꽃이 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딱 잡아떼겠죠 성일종 씨가 재미난 비유를 했네요 이재명 이번에는 김용 누구냐 이렇게 할 것 같다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큰 사건이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용태